진짜 이제 노래가 없어요 어우 다 왔어요 괜찮은가요? 괜찮으신가요? 이게 돼요 박수를 짧게 걸어 드릴 거네요 그때 그 중간 그대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박수 쳐주세요 너무 빨대 1, 2, 3, 4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고 기적같은 우리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눈앞에 서 있죠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내게 순담 그대로 사랑할 걸 사랑할 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 팬들 그때 그 중간 그대로 그때 끝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네 그렇다면 아 저도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이고 네 노래하면서 날파리들 많이 먹은 거 같아서 제가 너무 불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파리 식사 조심히 네 입이 안 들어가기 조심하시고요 가시는 길 아까 멀리 오셨다고 막 이렇게 툭툭 얘기해 주셨는데 돌아가시는 길 정말 간절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예 여러분 옴이라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가야지 가야지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너만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 박효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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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